이재명 대표 현재 상태 이제 여러분들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서 정맥주사를 지금 투여를 하고 있고요. 어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병원을 찾아서 문명을 했지만 면회는 사실 엄격히 제안을 하고 있고 가족 외에는 지금 들이지 않고 있으면서 하지만 실제로 또 의식은 명령하기 때문에 당문은 계속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중화하지 않았다는 병세나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또 보여주는 방정입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 거기 있으면 진짜 본인이 직접 지금 1인실로 옮겼다거든요. 일반 병실을 1인실로 옮겼으니까 거기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회의도 해야 되고 공천도 해야 되고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1인실로 옮긴 거고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저는 하나의 또 다른 특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 오작에 3시간이나 수술을 받았잖아요. 수술 실제 시간 2시간인가요? 그런데 서울대병원 수술이 그 시간에 다른 게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수술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밀어놓고 그래서 오늘 새치기 수술했다는 얘기까지 해요. 응급수술로 이제 응급 헬기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응급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서울대병원이 그러면 부산대에서 우리가 환자를 트랜스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 사람이나 다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아니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노환규 씨도 의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두 피습 사건을 비교해서 올린 글 이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던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읽어주십시오. 네. 보입니까? 네. 비교를 한다면 장소, 서울, 신촌, 가덕도, 그리고 흉기는 커터칼, 그리고 18cm 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의 크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큽니다. 길이 11cm, 깊이 1cm에서 3cm.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 1cm 열상, 그다음에 2cm 자상이라고 하니까 1.5cm로 일단 합시다. 어쨌든 1에서 2cm인데 출혈이 당시에 현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부 사진을 보면 휴지 뭉쳐서 찍어놓은 옆에 있는 것도 보이듯이 소량 출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처치는 똑같이 현장에서 상처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브리핑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60반을 봉합했다고 나왔고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조금 있다가 11시 반에 집도의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병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중환자실. 그리고 의료진이 직접 나와서 경정맥 손상은 없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 의료진이 아닌 당 관계자가 내 경정맥에 60% 손상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정맥 60% 손상 관련해서도 이 분야 전문의들이 매우 의혹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분야에서 명의로 꼽히는 한 대학병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혈관 재건을 받았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혈관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찢어진 것을 꿰매는 것이다. 관을 넣었다는 건 일종의 인조혈관을 덧대 꿰맸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브리핑 내용을 보면 내 경정맥 60%가 손상이 됐다고 하는데 만약 그 정도로 찢어진 거라면 손으로 눌러서 그 사건 현장에서 손으로 누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눌러서 피가 먹는 건 쉽지 않다. 가끔 영화를 보면 목에 총을 맞으면 피가 칼칼 쏟아지는데 내 경정맥 60% 손상이라면 피가 그렇게 쏟아졌을 것이다. 이런 상태의 환자를 혈관을 누른 채 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다면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살인, 미수인, 샘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바로 알아들으셨죠? 이 지금 혈관 심혈관 수술 분야 심혈관 무슨 내과 아니고 심혈관 수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명의로 꼽히는 의사가 이분도 공격이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내 경정맥이 60%가 손상이 됐다면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상태로 피가 뿜어져 나오는 환자를 헬기에 실어서 지금 헬기에 실은 상황을 보면 인공호흡기도 안 달았다고 합니다. 의사는 한 명은 탔긴 탔지만 인공호흡기도 안 달았는데 그렇게 피가 뿜어져 나오는 환자를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를 그때 한 40분 정도 걸렸나요? 헬기 40분 띄우고 또 선유도에 내려서 노들섬인가요? 노들섬에 내려서 거기서 또 한 20분 정도를 차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장시간을 환자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건 부산대에서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노출시킨 건 이건 살인미수다. 살인미수인 셈이다.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심혈관 부분 명이라고 제가 12페이지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 11시 반에 브리핑을 하게 되면 취재진이 이런 걸 다 물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의사들, 전문 의사들이고 그리고 집도의는 그 상처를 직접 본 사람 아닙니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믿을 수가 있겠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심혈관이 지금 경정맥 60%가 손상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진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대학병 교수도 경정맥이 60% 손상된 환자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데리고 간 거는 이 자체가 미친 짓이다.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산대 응급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이 얘기가 없었어요.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경정맥은 진짜 위험한 비위인데 손상 환자가 발생한 후 조치 절차를 생각해 보면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술 후 찍은 사진을 보면 피가 솟구치는 것 같지 않고 목 근처에 근육이나 피부 근육, 신경 손상 등이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경정맥이 60%나 심하게 손상이 된 환자를 그냥 우리는 서울 가겠어요. 라고 해서 부산대 응급센터에서 이 환자를 이재명 대표가 VIP라고 해서 그 사람 측의 말만 듣고 보냈다고 한다면 부산대 병원은 환자를 방귀한 거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의 환자가 올라오는 트랜스퍼되는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VIP라고 해서 아, 이에 보내십시오라고 해서 서울대병원이 이 환자를 1시간이나 길거리에 노출시켜서 받았다면 서울대병원도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일단 이게 어제부터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했는데요.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이사도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 같은 걸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포함한 응급환자는 환자나 그리고 보호자가 원한다고 해서 이송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정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응급의료에 대한 지침,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나와 지침에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응급의료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심했던 건 뭐냐면 그런데도 부산대 응급센터 의졸진이 보냈지 않습니까? 전원을 결정했다는 것은 아하. 그래서 사실은 가슴을 쓸어내린 측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그렇게 위중하지는 않구나. 맞습니다. 목숨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서울대로 병원을 옮겼고 그리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뭐였냐면 뭐야 응급도 아닌데 헬기로 날리고 또 전원을 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나?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니까 그 점에 바로 그 전까지 나오지도 않았던 내경정맥 60% 손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전에도 외경정맥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 사안은 지금 일종의 브리핑의 진실성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응급의료체계를 매우 독단적으로 이용한 거의 특혜성으로 이용한 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뒷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23년 5월 30일 기사를 하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71세 환자가 치었습니다. 용인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어디로 갈까요? 아주대 병원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으로 가도 되고요. 용인에 세브란스 응급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두 병원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의정부 같군요. 이분이 용인에서 의정부로 후송이 됩니다. 용인에서 의정부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80킬로입니다. 거의 100킬로네요. 100킬로. 80킬로를 달려서 이분이 가다가 중간에 사망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사람은요. 차에 치여서 완전히 엄청나게 위중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병원에 물어봤지만 안 받아준다, 안 된다, 자리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건 발생 1시간 20분이 지나서 이송이 되다가 구급차 안에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자, 이분들은 그러면 왜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안 했을까요? 용인에서 서울대병원에 전화해서 아, 우리 지금 응급필기 띄워서 보낼게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으면 서울대병원에서 받았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과거에는 응급환자를 안 받아서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병원에 있는 지금 사실 외상센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참 이 상황이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씁쓸한데 2021년도 혹시 사진 올릴 수 있는 대선 공약 중에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에 그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응급의료 말도 잘 만들어요. 그전에도 사실은 방금 우리 박원재님께서 말했던 저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해서 대구에서도 어떤 소년이 교통사고 났다가 가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잃고 했고 그래서 지금 외상센터들을 어쨌든 전국에 만들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고 아니 아산대 아산 현대병원 현대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질 중이었는데 간호사가 뺑뺑이돌다 죽었잖아요. 저 말 저 뒤에 보입니다. 저 때 공약이 그거였어요. 응급의료 불평등 해소. 말 잘 만들죠. 그러니까 이 응급의료 시스템이 미비해가지고 사실은 국민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70대 노인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아산병원 간호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저도 당할 수 있고 재벌기업 회장도 당할 수 있어. 어디 지방에서 당해가지고 뺑뺑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로 만들어서 저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은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저거를 민주당은 응급의료 불평등의 문제로 만들었어요. 응급의료 불평등 해소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장 이번 일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어저께 이번 2일 날 발생한 사건 그리고 발생해가지고 수술을 받고 서울대병원 수술 받고 중환자실 와서 일반실 1인실로 들어가기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게 평등했을까요. 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응급의료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정말 그렇게 위중한 사건이었으면 우리도 당연히 이해한다. 이해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기보다 그렇게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충격보다는 사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건인데 다행이었어요. 왜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왔어야 했느냐라는 민심이 심상치 않은 걸 느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가족이었어도 그렇게 했겠어요. 라는 논리로 지금 이경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논리는 굉장히 저열한 논리입니다. 사람들이 너라면 안 그랬겠냐. 네 자식이라면 안 그랬겠냐. 네가 다쳤다면 안 그랬겠냐. 이런 종류의 반박은요. 굉장히 졸렬하고 유치한 반박이에요. 무엇보다 이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을 공적 주제를 갑자기 개인적 주제로 환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화법이 나오는 걸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심상치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그냥 너무나 위중했던 문제다라는 쪽으로 지금 문제를 돌리려고 이게 지금 아까 네 자식이었어도 그랬겠냐 하는 부분은 이경 씨인지 아니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이게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니까 상태가 굉장히 위중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당신 문제였어도 그랬겠냐. 당신 가족이면 당연히 서울대로 오고 싶지 않았겠냐.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를 갖고 그렇게 압박하게 해보냐라는 지금 논리를 펼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